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제발. 모방범일까요? 팀원들을 소집해. 마지막 발견 장손. 네 캡틴, 30초만요. 이 사람 여기서 근무한 적 있죠? 지금 당장 찾는다. 범인은 철저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. 더 나은 살인자가 되어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. 점점 더 극단적으로 그 노래 코치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말해, 이 미친 새끼야. 어디다 생겼어? 만약 계속 날 쫓는다면 다음 타겟은 너의 가족이 될 것이다. 한별아, 한별아. 시간이 없어요. 영어 약자나 생년월일 뭐라도 쳐봐요. 슬슬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이제 알겠어. 그놈이 누구야? 말해, 말해! 이렇게 약간 착해. 이제 시작인데.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 우린 세상을 구한 거야. 지도 될 것 같네요. 세게 진작. 뱌이 세게 진작. 이렇게 몇 일일을 처음으로 찾아가거기 위해 수는 없어서, 이는 수퍼들과 함께 죽을 수 없好吃. 공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고 앉아. 지나가게sein 못을 운주는 곳은 없어서, 테리아에서 다시 작가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게 진작. 지참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,